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2.rb Ruby 파일을 이제 파이썬화 시켜봅시다. 자 새로운 파이썬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split write 해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한번 해보죠. 자 우선 파이썬에서도 한번 먼저 사용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i는 cs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파이썬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메소드는 static 메소드 그리고 cs 클래스 메소드 자 이름이 이상하죠? 자 파이썬에서는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 클래스 멤버에 해당되는 메소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static 메소드와 클래스 메소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i.instance 메소드 이렇게 실행을 해볼 거예요. 이게 가능하게 하는 코드를 이제 직접 짜봅시다. 자 클래스 cs 땡땡 그리고 def 우선 static 메소드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print static 아직 아직 static 메소드가 뭔지 설명 안 드렸습니다. 클래스 메소드 프린트 클래스 메소드 이렇게 하고요 def 인스턴스 메소드 이렇게 프린트 인스턴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인스턴스 메소드는 첫 번째 인자가 있어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메소드가 인스턴스 메소드예요. safe라고 하는 첫 번째 인자를 주도록 되어 있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인스턴스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 static 메소드 여기 있는 이 safe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구변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뭘 더 추가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tatic 메소드와 클래스 메소드 이 두 가지는 클래스에 소속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처리가 필요해요. Ruby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cs.class 메소드를 통해서 이 메소드가 클래스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명시했는데 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static 메소드 위에 이렇게 골뱅이 static 메소드라는 소위 저거 장식자라는 건데 저런 거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 위에는 클래스 메소드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장식자를 붙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클래스 메소드는 cls라고 하는 첫 번째 인자가 첫 번째 매개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인스턴스 메소드가 셀프를 갖고 있는 것처럼요. 여기 있는 cls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구요.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static 메소드와 클래스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static 메소드와 클래스 메소드를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예 그냥 static 메소드건 클래스 메소드건 둘 다 클래스에 소속된 클래스 멤버다. 반대로 인스턴스 메소드는 인스턴스의 멤버다. 딱 이렇게만 생각해주시면 되고 이 두 가지는 그냥 일단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코드를 다시 우리가 봐야겠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 static 메소드는 클래스에 소속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이름 뒤에 직접 메소드를 적어주죠. 클래스 메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클래스에 소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스턴스 메소드는 당연히 인스턴스에 소속이니까 인스턴스 점 인스턴스 메소드 이렇게 가는거죠. 자 제가 이렇게 강의 만들면서도 여러분들 참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식이 살짝 복잡하기도 하고 뭔가 좀 왜 이런걸 써야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좀 감이 안오실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름을 또 이렇게 클래스 메소드 이렇게 해놨더니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 이름은 cm이라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편하게 제가 이름을 클래스 메소드라고 적은 겁니다. 예,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 골뱅이 클래스 메소드 골뱅이 스태틱 메소드 이거는, 저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꼭 저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보시는 것처럼 루비에서는 클래스 소속은 이렇게 앞에다가 cs.을 붙여준다. 클래스의 이름을 붙여준다. 그리고 파이썬은 스태틱 메소드와 클래스 메소드를 붙여준다. 그리고 스태틱을 붙여 아니 클래스 메소드는 이렇게 첫 번째 인자가 이 셀프처럼 꼭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클래스 메소드가 이렇게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쓰는 것은 둘 다 똑같다. 그리고 인스턴스 메소드 역시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에 소속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점을 쓴다. 라는 것은 공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지루하면 그냥 대충 보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차차로 아시면 되는 거니까 이 클래스 부분 혹시 이해 안 간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